오! 오! 됐어! 대박! 됐어! 6개월이 역시 다야! 우리도 볼까요 우리도? 두 단위 6m 오! 3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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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위 6m 40 아 40만 원이에요 3등이다! 7m인가 봐! 8년에 들었어! 아닌데! 잘했네! 나 머리카락! 나 머리카락! 정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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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죠! 6m 50cm! 우와! 하하! 어머 어머 예쁘다! 우와! 최소이다! 우리가 잘하면 3위 정도 짓자! 아! 저기요! 아! 무슨 날이야? 어떡하지! 아! 다 부러진 줄 알아봐! 아! 아유, 정말, 정말. 아, 기차한테 절 먹고, 정말. 두 팀과 7m를 불타했는데. 종국 시스타 팀이 7m. 7m? 재석 걸세이 팀이. 7m 40. 에이, 짜증나. 야, 에드베이, 에드베이. 야, 너희가 좀 우선 거였봐. 야, 너희는 몇 초야? 이 초를 얘기해도 되는 건가? 다, 다 보여줬어, 같이. 우리 90초에다가 지금 20초. 이게 뭐지? 110초. 아, 110초? 1분. 아, 1분. 너희가 10초 치고 있네. 저는 그래서 밥 먹는 걸 110초 만에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너 먹는 걸로 그래. 아, 우영이가 높이보다 예술로 가는 바람에. 하, 할 거 아니. 50초야. 아, 그럴 거밖에 안 돼. 너희는 몇 초야? 총 합쳐서 50초라고요? 어허. 진짜요? 합쳐서 50초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걸로 뭐하면 돼요? 모르겠지만 많을수록 좋은 거 같아. 많을수록 좋겠지. 아니면 끝까지 뭐 예술로 가요, 형?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뭐 쳐가 돼, 예술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유리하게 싸우고 가느니 그냥 꼴로 가자. 친하게 그냥 예술로 가자. 예술로 가자. 예술보다는. 뭐야, 저거? 족잡이 여왕이지. 아, 진짜 많아. 뭐야. 형, 이게 뭐예요? 형, 오늘 축구예요. 월드컵 돼요? 누구 생일이에요? 아니, 뭐 하는지 모르겠네. 어떡해. 우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왜. 하지 마, 어떡해. 뭐 지켜요. 이게 뭐야. 하이, 하이, 하이. 헬, 헬. 헬이 데이. 여러분, 여기는 충북대학교입니다. 이번 미션은 방학이 끝나가고 있는 충북대에서 벌어지는 청춤 피구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기는 팀 대항전이 아니고요. 21명 전원이 피구 라인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외부에서 날아오는 피구 봄을 끝까지 피해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진짜 좋으시네. 야, 말도 안 돼. 진짜 좋으시네. 진짜 좋으시네. 진짜 좋으시네. 말도 안 돼. 저건 어떻게 피해.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해. 아니, 안 돼. 와, 맥북이야, 맥북. 여러분에게 수고 공부에 검출될 사람들은 방학이 끝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충북대학교 학생들 50여 명입니다. 여러분, 지지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제발. 지지하세요.